쪼미 더 버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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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C 패티! 햄버거 패티! 맛있겠다! 쪼미 더 버티! 제게 시집이 괜찮습니까? 네! 그렇다면 소리 질러! 헤이 헤이 헤이! 헤이 스탑이 스탑이 스탑이! 헤이 쪼미 더 버티! 심사위원 속에! 구리구리! 야 구리야! 에브리바디 흔들어 너도 흔들 흔들어 이런 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 난 구리다 너도 흔들 흔들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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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래퍼! 헛 스윙스! 오우 예! 야! 오늘 내가 이 쇼미 더 버티! 내 기분을 오늘 정말 쉬워야 돼요! 헤이! 피에로! 다음 심사위원! 블러블러! 나마 비타블러! 바루야! 사랑해! 하루야! 사랑해! 여기는 한국이야! 영어 쓰면 바로 탈락이야! 탈락! 오케이! 레츠고! 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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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아니야?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나는 미국에서 왔어요 마이 네임 영어 같은데 마이네 바지네 신발이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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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아 예아 포리피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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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같아 영어 같아 빠라빼리뽀 빠라빼리뽀 술이 들어간다 빠라빼리뽀 나랑 같이 랩할 사람 펄초해서 저거 진짜 영어야 펄초해서 펄초해서 나 아버지랑 산소 가서 펄초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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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아 예아 레츠고 쇼 다음 래퍼는 사춘기 래퍼 이상은 레츠고 어허 어허 난 공부 따윈 하지 않아 힙합만이 바로 내 인생 그 누구도 날 반대할 수 없다 컴온 예아 어허 뭐꼬 니 지금 여기서 뭐하는기고 아빠 여기도 왜 왔어 이놈을 자식이 하라는 공부를 안하고 여기서 뭐하는기고 나 공부 안할거라고 난 힙합할거야 랩할거라고 힙합? 마 시끄럽고 공부해서 법대나 가라 아 법대 안갈거라고 내 인생이야 나 힙합할거야 힙합인가에서 뭐할라고 그 랩자리에서 그 뭐할라고 어 뭐할라고 어 뭐할라고 어 뭐할라고 요 힙합해서 뭐할라고 나 공부하기 싫다니깐 오 힙합하고 싶다니깐 마 법대나 가라고 법대나 가라고 힙합하지 말고 법대나 가라고 한번 우리 인생 내 맘대로 살거야 내가 사는 인생 힙합하며 살거야 이놈의 자스가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들었어 잘못된 적 있었니 법대 가면 좋잖아 어 너도 나도 좋잖아 고작 힙합 잘했어 뭐할라고 그깐 랩 잘했어 뭐할라고 요 아 세이 뭐할 유 세이 라고 뭐할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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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마지막 래퍼는 이번의 아픔을 음악으로 승화시킨다 키리 크라운 앤 보미 렛츠고 오빠 왜 갑자기 헤어지자는 건데 구질구질하게 구지 말고 꺼져 네 입술이 나를 욕해도 나 아니야 아니야 알아달란 말야 오 오 오 오 평소와 다른 말투 심장이 시크네 넌 내게 이 가를 말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 마 그럼 왜 내 깨톡에 답장을 안 해 뭐라고 좀 말해봐 내 깨톡 씹은 이유가 뭐야 네 깨톡 씹은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나 두지 폰이야 와 알 충전해달란 말야 너 비기스니? 아 아 거기까진 이해할게 그럼 이건 기억나 넌 우리 친형을 무시했어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 마 형과 만나는 날 넌 안 나왔어 뭐라고 좀 말해봐 우리 형을 무시한 이유가 뭐야 형을 무시한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내 전남친이야 와 국가루란 말야 너 아직도 연락하니? 아 아 거기까진 이해할게 그럼 이건 기억나 넌 우리 넌 다른 남자가 있던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 마 너희 집에 걸려있던 이 사진 뭐라고 좀 말해봐 이 낯선 남자 사진은 뭐야 낯선 남자 사진 아니야 그럼 뭔데 내 성형 전이야 싹 다 달았단 말야 너 한 5천 들었니? 어 어 어 from す validation 해 다 아니 息